안녕하세요 박세주인입니다 드디어 박세주인 채널 구독자 수가 500분이 되었습니다 예스 500분의 박주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덜 심해서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진짜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분의 구독자 수가 어느 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우 저 별로 안 높은데? 저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왜 저여가지고 주접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뜯겠습니다 네 박독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 기획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박독자분들과 함께 네 아무래도 제가 기타를 치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저는 기타를 연주할 거예요 네 기타를 연주할 건데 그래서 오디오는 제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독자분들께서는 비디오를 같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연주하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비디오를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장소 이것저것 등등 해서 여러 방면으로 댓글로 참여 양식에 맞춰서 달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제 바로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다가 말고 아니면 뭐 얼굴에 조커 문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것들로 영상을 자체적으로 찍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이제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두 분 또 선정 기준이 있어야겠죠 네 이제 두 분 선정 기준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딱 한 분을 뽑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제가 이제 영상 찍고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 제일 기억이 남고 그냥 제가 딱 생각나는 그분을 제가 임의로 뽑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만들어지면요 마지막에 두 분을 선별하는 장면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작 없이 딱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더 빡세게 열심히 빡세게 해가지고 더 통 큰 이벤트로 한 날이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벤트 참여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제가 아닌 남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 상황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제가 이거 하다가 뉴스에 나오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뭐 무개념 유튜버 구독자 이벤트 하다가 뉴스에 뜨긴 너무 싫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두 번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또 시국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도 남에게서도 저도 피해가 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연령 제한이 걸리거나 자극적인 것들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주 두 병을 원자 타고 자기 뺨 따구를 때리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이건 안 됩니다 네 저도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공중재비 세 바퀴 돌면서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제 판단하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참여가 불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첨되신 두 분은요 기사치는 박세주인 채널 구독자분들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독 인증을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첨자분들한테는 제가 메일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독 인증 해주신 거랑 그리고 저랑 소통해가지고 뭐 어디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어서 뽑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이 소통이 안 된다거나 연락을 안 받으신다거나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제가 예비로 몇 분을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뽑는 거는 영상으로 넘기지 않고 제가 영상 뭐 설명란이나 그런 데에 한번 적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이벤트고 너무 감사하고 절대 잊지 말자고 이렇게 해서 기획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제 이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센스 있고 깔끔한 이벤트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늘 제 영상 진짜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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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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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